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양설 여러분 한 번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성을 해부한 도둑놈들의 시리자 1권부터 5권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에 이어 가지고 오늘 부천병의 총선 문제를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부천갑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부천병인데 이제 이 부천갑을 다루고 다시 정밀하게 여러분들 수선해가지고 부천병은 훨씬 더 정밀도를 높인 그런 결과를 제야 전문가가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은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만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던진 표를 기초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이거를 다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가 국민들이 이런 선거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숫자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종준님 소개해 준 책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주 잘 읽으셨네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만드는 겁니다. 표를 만든 일이 다음 총선도 표를 만들 거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표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부천 이게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부천병입니다. 부천병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 총선에 왼쪽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평균값을 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를 66% 당일투표 득표를 56%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시 프로가 나옵니다. 차명진 의원은 사전투표 득표를 25% 당일투표 득표를 35%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죠. 득표율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10% 난다는 것은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왼쪽이고 오른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여러분들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을 뺀 진짜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차익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조작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선관위 자료 왼쪽에 선관위 자료를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아니까 두 표당 한 표를 집어넣는 데 부천병 사전투표율을 5.11%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1만 317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넣어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넣어줬냐. 세 사람이 투표할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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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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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부천병입니다. 선관위가 몇 표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수가 부천병에서 4만 1,268표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된 차익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0에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는가 하니까 3만 951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만 951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는데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3만 951명인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풀려 가지고 4만 1,268명이 사전투표장에 와서 투표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이 4만 1,268표하고 3만 951표 차이인 1만 317표만큼 유령 사전투표자 다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1만 317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몇 표를 차지하냐 4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부촌병에서는 4분의 3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고 4분의 2는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 그걸 합쳐가지고 4만 1,268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득표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득표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조금 더 상시하게 보기 위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진짜가 9,643표인데 몇 표를 집어넣어줬는가 하니까 3,214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럼 9,643표에 3,214표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조작값 기준으로는 25%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는 2만 1,308표인데 거기에서 집어넣어준 7,108표가 얼마를 차지하냐 25%인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는 25%를 조작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1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모든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된 것은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역으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 거죠. 부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똑같은 방식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전국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부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천에서 일어나는 것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다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10번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천병에서 보시게 되면 몇 프로를 조작했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15.57%인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20.68%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5.11%를 올린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5.11%로 부풀리고 그리고 유령 사전투표율을 1만 31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5% 유령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 대규모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조작을 한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분석 결과는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오로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별 득표수라는 데이터를 다 만든 거죠.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폴짝폴짝 뛰는 걸 보면 내가 철이 없어 한참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시지만 재야 전문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모든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직접 온 사람 더하기 선관위가 보너스로 밀어준 거 그 가짜 투표지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A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천병의 선거결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무리하는 면에서 그러면 이제 2016년은 어떠냐 2016년 차이칱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2016년은 일단 차이칱이 적습니다. 평균치 플러스 0.51 이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합니다. 3국 본동 차이칱 플러스 3국 본동 마이너스 소사본동 플러스 범박동 플러스 괴한독 플러스 역국 3동 마이너스 송례 1동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불음주당이 차이칱이 교체가 되고 차이칱이 크기가 작습니다. 조작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총선은 다시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여기도 차명정 후보가 나왔네요. 똑같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36% 당일투표 득표율 36% 총득표율 36% 다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더불음주당 김상희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44% 당일투표 득표율 43% 차이칱 플러스 1% 총득표율 43%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같거나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상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0으로 나온 겁니다. 부풀린 게 없다는 이야기. 참 대한민국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선거마다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선출직 공직자를 뽑으니까 이걸 고칠 생각들 안 하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보시지만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그리고 이 작업을 지금 공병호 TV를 모니터링 하시는 선관위 관계자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혈을 내두를 겁니다. 저걸 어떻게 다 발견해냈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선거데이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선거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그 선거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선거데이터 만들면 아무도 분석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데이터를 분석해가도 다 찾아낸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몇 프로 할 건지만 그 사람들이 결정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 부천 가벌병정입니다. 부천정 이 부천정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에 부천정을 보시게 되면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53%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4%입니다. 사전빼기 나이인데 플러 11%가 나온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것을 발표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안병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28% 당일 투표 득표율 40%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52% 당일 투표 득표율 53% 사전빼기일 당일 마이너스 1% 거의 정상적인 투표인 거죠. 2020년 4.15 총선 전국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 부천시청 선거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분석이 전국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세 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24,725표로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8,544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몇 표를 집어넣어 줬는가 하니까 6,181표를 집어넣어 줬 겁니다. 6,181표는 선관위 발표한 24,725표의 4분의 1입니다. 진짜가 4분의 3 가짜가 4분의 1 합치 가지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사전투표지를 한 장 전산조작으로 올려주고 제3의 장소에서 만든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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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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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10번 돌렸습니다. 10번. 10번 돌렸으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안 돌릴 것이다 정신나가는 이야기인 거죠. 돈이 안 되는데 왜 안 돌립니까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에 4분의 1이라는 것은 3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다는 뜻이고 4분의 3은 진짜 투표지가 3장 사전투표소에 와서 사전투표 용지를 받은 사람 숫자가 3사람이다. 사전투표에 출연한 사전투표자 수가 1만 8,544명밖에 안 되는데 선관위가 가짜 6,181표를 더해 가지고 2만 4,725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호떡장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떡장수가 호떡을 만들려면 떡반죽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 떡반죽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 있는 것이 호떡장수죠. 그 떡반죽이 뭔가 하니까 유령 사전투표자수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항상 받는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분석하는 결과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는 진짜가 6,104표 가짜가 2,035표 진짜에서 가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 25%입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기준으로 진짜 3표당 가짜 1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조작값 기준으로는 25%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가 12,440표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표가 4,147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16,586표 선관위 발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어떻게 했냐 조작값 기준으로는 25%입니다. 25%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얼마를 조작했냐 4.11%를 뻥튀기 한 겁니다. 4.11%를 뻥튀기 해가지고 호떡 반죽으로 6,181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사례를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5%를 부풀렸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771표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심하게 조작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부천정입니다. 이런 짓을 2020년도 4.15 총선 전국에 다 했습니다. 호남권인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만 안 했습니다. 대구 경상북도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2020년 4.15 총선만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고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10번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모두 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겁니다. 투표장을 찾은 사람이 던진 득 투표지 숫자를 여러분들 합쳐가지고 발표한 게 아닌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두가 뭡니까 폴짝폴짝 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다 덮는 겁니다. 나라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거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너무 너무 최악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천시 정선거 훈련은 보고받고 있으시고 2020년 4.15 총선을 보고받고 있으시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있죠. 그냥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조작 모델 케이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를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공 박사님 해결해 주면 고맙습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 미국이 해결해 주겠죠 뭐. 아니 유엔 감시단이 오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국민들이 전혀 참정권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부천시 갑 을병정 그 내용을 다 이제 마친 겁니다. 마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못 보도록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넘어지는 거죠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노예인 겁니다. 노예 10년 동안 자기가 여러분 지도자를 뽑은 게 아닌 겁니다. 선관위가 다 뽑았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더 밝힐 수 없을 만큼 밝혀낸 거죠. 여러분 이 보시죠. 오늘 이제 총선 전망 나게 하기 전에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투표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투표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2016년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김신원가 하시는 분이 사퇴를 하고 박주민 후보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갔던 사람들이 던졌던 표 사천표가 다 무효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표가 사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5천 명이 여러분들 투표장을 찾아가 표를 던졌는데 그 표가 다 무효표를 처리해버린 겁니다. 참정권이 박탈당한 거죠. 그 사연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사전투표가 마무리되고 김신호 후보 국민의당 후보가 박주민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은평갑의 무효표 사천여표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한 투표자들이 사전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무효표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고 사전투표 위원성을 드러낸 아주 특별한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린 선거 인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께서도 사전선거의 반헌법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2016년도 은평갑 사례를 여러분께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4년간 이 선거를 다루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무슨 경우가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은평갑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좀 놀랬습니다.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 있겠구나.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든 차이집 그래프는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값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값 항상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은 마이너스값을 가지는데 2016년 총선은 거꾸로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처음 봤습니다. 처음 jah님이 제공하신 분석 결과를 보고 저도 좀 놀랬습니다. 아니 살다 살다 이렇게 별일이 있을 마이너스값이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수가 어떻게 있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 하니까 이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응했던 사람들이 응했던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이거를 무효표를 처리해버렸고 이게 사전투표가 무효표가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무효표가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김신호 후보에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투표용지의 사태라고 여러분들 당일투표 당일투표 용지는 찍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신호 김신호 맞죠 김신호 후보 맞죠 김신호 김신호 후보를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김신호 후보가 저는 박주민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당일투표에 여러분들 김신호 후보한테 가야 될 표가 당일투표에 많이 몰린 겁니다 왜 김신호 후보가 박주민 후보를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일후보가 커진 겁니다 대부분의 차익값 그래프는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플러스값이 더불어민주당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당일투표에 표가 더 몰리면서 당일투표가 커지니까 마이너스값이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이 발생한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김신호 후보가 박주민 후보의 여러분들 손을 들어줘 버렸기 때문에 박주민 후보를 찍으러 당일투표장에 갔던 사람들이 사태가 돼있으니까 여러분들 박김신호 후보의 뜻을 받들여서 박주민한테는 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당일투표가 여러분 크게 늘어난 겁니다 당일투표가 크게 늘어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여러분 발생한 경우가 처음 나타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살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총선결과 예측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찬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4월 10일 총선결과를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여러분들 딱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판에 뛰어진 지 얼마 안 되고 우리는 4년 동안 이 문제를 들고 파온 겁니다 아마 박사기를 받아도 벌써 박사기를 받을 정도로 집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파헤쳐온 겁니다 예측 프로그램이 가능한 겁니다 왜 가능하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예측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지금 밝혀진 바로 따르면 2016년 총선부터 사전특표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이후에 10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겁니다 특히 후보별 사전특표 득표수는 대부분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수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사전 투표 득표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고 국민들이 던진 표는 아닙니다 전산 프로그램 아주 조악한 맷줄로 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몇 표당 한 표에 가짜 투표율을 넣는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부천시 정과병 조작값 기준으로 25% 사전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조작값 기준으로 25% 그리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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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네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율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정상상태의 후보별 득표수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복구가 복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특정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특정후보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4.15 총선의 이름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이 포캐스팅 예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작업을 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중요한 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값을 얼마를 사용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당일 투표준은 손을 못 대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는 그냥 3장당 1장을 훔칠 포캐스팅 포캐스팅 예측하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선거구마다 그 사람들이 3장당 1장의 가짜표를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10장당 1장의 가짜표를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 정 같은 경우는 4월 10일 총선에서도 2020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진짜표 4장당 가짜표 1장을 집어넣으면 조작값 기준으로 25% 하게 되면 누가 몇 프로를 받을 건지 누가 승리할 건지 다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복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이름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몇 프로를 이름들 조작할 것 씩만 결정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을 얼마나 예상하는 게 가능한 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사전 투표 득표수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이 결정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선 전망 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여러분들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한 번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부천정입니다 부천정 오늘 부천 부천정 가만히 계시고 보세요 일단 이게 오늘 이 부천병부터 해야겠네요 부천병 부천병입니다 부천병 여러분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크기를 키울까요 잘 보이십니까 보시죠 이게 이게 지금 부천병입니다 부천병 자 여러분이 잘 들리시는 잘 보이시는지 그렇게 한 번 잘 보이시는지 여러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이 보시죠 기가 찬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4.15 총선 이 상태가 4.15 총선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왼쪽에 여러분 이 왼쪽이 4.15 총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한테 물을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이렇게 4.15 총선 정산을 어떻게 뭐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경기 부천시 병 병의 여러분들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이게 조작이 되어있다는 보시게 되면 관외의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1% 국외 부재자투표 플러스 17% 대산동 플러스 12% 전체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칱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칱을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차이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0으로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이런 상태료가 복구가 됩니다 이 상태는 여기서 찾아낸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복구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고 오른쪽은 가짜에서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진짜를 복구한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 가지고 이게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조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왼쪽이 왼쪽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 이게 기준점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관이 발표한 선관이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재현 복구한 겁니다 조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0% 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2020년도 2020년도 4월 10일 총선과 마찬가지로 세 장당 한 장씩을 여러분들 조작할 때 사전투표장에 찾은 3명당 가짜 투표지 한 장씩을 추가하는 것 조작값 기준은 2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를 집어넣게 되면 몇 표를 만들어낼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사전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는 그런 조작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를 뻥튀게 하면 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5.11%를 뻥튀게 하면 되는 겁니다 5.11%를 뻥튀게 하게 되면 몇 표를 집어넣는 거 하니까 만 317표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람들이 간이 떨려가지고 진짜 투표지 10장당 한 장을 집어넣게끔 좀 조작을 낮춰야겠다 그럼 조작값 기준으로 9%입니다 9%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9% 진짜 투표지 10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면 여기 4에다가 여러분들 11을 집어넣고 하면 이게 바뀝니다 1.53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1.53%만 여러분들 뻥튀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3095표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10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겠다 화끈하게 이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투표지 세당당 한 장을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4 4 4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딱 눌르게 되면 사전투표일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5.11%를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수치가 여러분 다 바뀌는 겁니다 만일에 화끈하게 조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두 장당 한 장씩 집어넣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3 그러면 이건 3은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33%를 조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그럼 5.11이 훨씬 더 여러분 그 숫자가 커집니다 3 5.11이 얼마나 커지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67%로 커지는 겁니다 7.6% 여러분 이거 좀 관심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그냥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조작값만 결정하면 모든 숫자를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진짜 투표지 두 장당 가짜 투표지로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3은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조작값 기준으로 33%입니다 3을 집어넣게 되면 3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23.24% 가짜 사전투표율이 여러분들 정상 실제 사전투표율이 15.57% 가짜 사전투표율이 23.24% 선거인수기준으로 7.67%를 여러분들 부풀리라는 겁니다 7.67%를 부풀리려면 전산조작으로 몇 표가 집어넣어가는 거 하니까 15.476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가장 조작값을 낮춰야겠다 진짜 투표지 10장당 가짜 투표지로 한 장을 집어넣으려면 여기 1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1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얼마 바뀐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마 바뀐지 몇 표가 들어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을 집어넣기 바랍니다 11 집어넣으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1.53% 사전투표율이 부풀리가 됩니다 그럼 표는 몇 표 집어넣게 되는 거야 3095표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결과 다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거는 뭔가 하니까 조작값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리게 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숫자는 뭔가 하니까 몇 표를 쑤셔넣을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테이블에 따라서 전산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조작값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이 10장당 가짜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 조작값 9%고 그렇게 하려면 선거인수 균형의 1.53%를 뻥튀기하고 위조투표지 3095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일에 화끈하게 우리가 이번에 이겨야겠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진짜 투표지 두 장당 가짜투표지 한 장을 추가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3을 딱 집어넣게 되면 3을 집어넣게 되면 선거인수 균형으로 7.67%를 조작하게 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몇 표를 투입하면 된다 15,476표를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투표자들이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사전투표지는 그냥 조작값 입력하는 거에 다 숫자가 바뀌는 겁니다 조작값을 얼마를 입력하는가에 따라가지고 선거인수 균형으로 몇 표를 조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몇 표를 집어넣으면 되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죠 아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면 그냥 사전투표지 사람이 한 사람 올 때마다 이런 가짜투표를 한 장씩 투입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 장 가짜 한 장 진짜 한 장 가짜 한 장 그러면 그거는 조작값 기준으로 50%인 겁니다 2입니다 2 2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2 2 2 2 2 2 여러분들 그러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15.33%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는 15.33% 끌어올리게 되면 표를 몇 표나 쑤셔 넣어준 건가 3만 951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9,643표 관내 사전투표에 2만 1308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그래프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4.15 총선이 2020년 4.15 총선이 조작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만든 규칙을 가지고 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찾아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조작값을 50% 집어넣을지 33%를 집어넣을지 25%를 집어넣을지 20%를 집어넣을지 17%를 집어넣을지 9%를 집어넣을지를 보면 됩니다 조작값 25%는 4.15 총선 수준입니다 조작값 33%는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 진장 보궐선거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뭐가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얼마만큼 뻥튀게 할지 바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된과 동시에 뭐죠 위도투표지 여러분들 투입할 여러분들 매수가 다 결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하고 하나하는 게 아닌 게 다 결정이 다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데를 다 여러분들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2020년 4.15 총선을 다 조작했기 때문에 기준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더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총선 전망 부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정을 부천정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천정 부천정 부천정입니다 이 부천정 부천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부천정인데 이 사람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상태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 왼쪽에 있는 상태가 2020년도 4.15 총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정상상태입니다 이게 왼쪽이 그럼 오른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2023년도 4월 10일 총선 예상치 발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약간 포인트를 다 바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1장을 집어넣는 4분의 1을 가짜로 집어넣는 그런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보시게 되면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4.11% 뻥튀기하고 6181표를 집어넣게 됩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좀 다르게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2020년도 4월 10일 총선 예상치 발표입니다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좀 덜할게요 진짜 투표지 10장당 사전 투표지 아니 진짜 투표지 10장당 위조 투표지 1장을 투입하는 이걸 보시게 되면 11입니다 11 11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11 11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여기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 11을 집어넣겠습니다 11을 적게 되면 차이집이 크게 작아지죠 조작을 적게 하면 이렇게 차이집이 적어집니다 조작을 좀 심하게 보겠습니다 한 장당 진짜 한 장당 가짜 한 장을 투입하기 이게 뚱뚱해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뚱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중하셔야 될 것이 이 조작값 입력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4월 10일 총선 예상치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하게 진짜 투표제 한 장당 가짜 투표제 한 장을 여러분들 집어넣게 되면 차이집이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플러스 25에 마이너스 2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 조작을 적게 보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제 10장당 진짜 투표제 여러분 한 장 11 이렇게 하시면 5%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6%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바뀝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4가 나왔죠 4 6이 나왔는데 심하게 조작해보겠습니다 진짜 투표제 한 장당 가짜 투표 한 장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차이집이 플러스 23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그냥 떡반죽인 겁니다 떡반죽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조작값 집어넣는 거에 따라서 그냥 다 숫자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냥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 10명 올 때마다 가짜 투표제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 조작값 9% 진짜 투표제 5장당 가짜 투표제 한 장을 집어넣으면 조작값 17% 진짜 투표제 4장당 가짜 투표제 한 장 집어넣으면 조작값 20% 진짜 투표제 3장당 가짜 투표 한 장 집어넣으면 조작값 25% 진짜 투표제 2장당 가짜 투표제 한 장 집어넣으면 33% 조작값 진짜 투표제 한 당당 가짜 투표 한 장 집어넣으면 조작값 50%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번째인 33%였고 4.15 총선은 조작값 여러분 들 25%였습니다. 이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선거인식으로 사전투표 를 얼마를 여러분들 조작할 때가 다 계산이 돼서 나오고 동시에 여러분들 먼저 몇 표를 집어내야 될 것이 다 나오고 동별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을 집어넣을 때하고 11을 집어넣을 때하고 완전히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한꺼번에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조작이 딱 표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의 정상투표 상태를 복원해 가지고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겨야겠다 하면 여러분 2를 집어넣으면 되고 완전히 이겨야 겠다면 3을 집어넣으면 되고 국민들이 좀 눈치가 보이니까 안 되겠다 하면 여러분 11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 이 숫자가 다 바뀝니다. 한번 보시죠. 이 수치가 여러분들 여기에 1854 이게 여러분들 보시죠. 이 수치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수준 후 3을 조작하게 되면 9272표가 여러분들 투입되고 그 다음에 진짜 투표직의 개수가 27816표로 조정되는 겁니다. 보시죠. 이렇게 이러면 다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다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역대 사전투표 10번의 조작값이 여러분들 후보군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후보군에 따라가 여러분 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것을 합산한 게 아니고 만들어왔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도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가 가능하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도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가 가능하고 2023년도 10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가 다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역으로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구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를 조작할 것인가만 결정하게 되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예상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화끈하게 조작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값 33% 그리고 가짜 투표지 기준으로 진짜 2장당 가짜 1장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1장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하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다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단 한 사람 제야 전문가 여러분 노력으로 다 여러분들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작값을 얻게 되면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아니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조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여기에 조작값 한 값을 입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별 수준에서 모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가 다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전산조작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사전투표자 수 위조사전투표소를 만들고 그것을 여러분들 특정 후보에게 쑤셔 넣는 작업들이 모두 다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좀 화끈하게 조작해야겠다. 에이 이번에 그냥 눈 딱 감고 이런 국민들도 꼼짝하지 못할 거니까 그냥 진짜 한 장당 가짜 한 장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조작값 50% 그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23% 마이너스 21%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좀 겁이 나고 하니까 이러면 좀 작게 하겠다. 진짜 투표자 10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 정도 집어넣어야겠다. 그럼 11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하면 뭡니까 차익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6%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그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동시에 다 하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이 지금 짜놓은 프로그램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니고 나라가 나라가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 이 부천갑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천갑을 보시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역대 선거 10분은 모두 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에서 발표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차익값이 0상태로 수염시키게 되면 정확하게 진짜 투표지 몇 장당 가짜 투표지를 몇 한 장 집어넣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조작값을 찾아내게 되면은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모든 것이 복구가 가능하게 되고 4.15 총선을 그렇게 복구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가짜를 2장당 한 장을 가짜를 집어넣을 건지 5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결정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부천 여러분들 갑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 갑 부천 갑 부천 갑 이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 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 페이지에 다 이런 분석이 된 겁니다. 이 한 번 자금 노트 한 번 보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소개받은 이거 이게 이제 분석한 겁니다. 경기도 부천시 갑 부천시 갑 4.15 총선 유령 투표지 투입 이게 이제 분석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3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 투표를 투입한 걸로 관찰이 된 겁니다. 선관위는 24,612표를 발표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18,459표가 진짜고 6,15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장당 한 장 가짜 투표지를 그럼 조작값 기준으로 몇 프로냐 25%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2,673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3,48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가짜, 진짜 가짜, 진짜 합체가 여러분 성관이 발표 가짜, 진짜, 성관이 발표 1,692표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왼쪽이 2020년도 4.15 총선 선관위 발표입니다. 선관위 발표가 여러분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차이값이 큽니다. 신곡동 플러스 12% 더블당 미래통합동 마이너스 10% 이거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런 복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될 수치가 0으로 나옵니다. 진짜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 하면 0%가 나옵니다. 조작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둔 차이값 조작을 수정한 진짜 사전투표율에 바탕을 둔 차이값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에 다 이런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선거 데이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2016년은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차이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 여러분들 선관이 발표된 자랍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이값이 플러스 9 마이너스 10입니다. 조작을 수정한 상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사전투표를 몇 프로 이런 뻥튀기 했는가 4.45% 선거인수 기준으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 조작은. 실물 위조 투입은 그냥 파쇄가 소각해버리면 되는데 숫자를 조작해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역대 선거 10번을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득표수 조작을 하고 그것이 들키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모든 그런 증거물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아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을 하고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전수조사로 다 이러면서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4.15 총선을 완전히 조작되지 않는 상황을 복구를 하게 되면 왼쪽표가 딱 나오는 겁니다. 왼쪽표가. 이게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차익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여러분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결과를 마음 이거는 4.15 총선 정상상태 조작되지 않는 상태고 이거를 기준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 모든 숫자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을 좀 심하게 하면 이를 한 장당 한 장 진짜 한 장 가짜 한 장 뚱뚱하게 만들 수 있고 겁이 좀 나니까 진짜 10장당 가짜 한 장 이렇게 홀쪼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수치가 여러분 다 바뀌는 겁니다. 이 수치가. 여러분 눈이 좋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끈하게 조작하겠습니다. 진짜 한 장 가짜 한 장 진짜 한 장 가짜 한 장입니다. 이해하면 여러분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46이 얼마나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846이 1845으로 바뀌는 겁니다. 투입해야 될 가짜 투표지가 18459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10장당 가짜 한 장으로 바꾸면 얼마나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거의 1846표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이 수치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역대 선거에서 조작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을 얼마를 발표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율을. 사전 투표율을 얼마를 발표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a가 여러분 a가 여러분 여기 a 이 a가 뭔가 하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b가 뭔가 하니까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하니까 발표한 실제는 아무도 모르니까 국민들 모르게 해놨으니까 그냥 발표를 몇 표로 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진짜 투표율이 10당당 가짜 투표율 한 장을 투입할 때는 실제가 13.73% 사전 투표율이 발표가 15.07%. 선거인수 기준은 사전 투표율 부풀리가 1.33%인데 모르겠다. 어차피 뭐 덜키면 죽지만 우리가 이겨야겠다. 그러면은 한 장 이름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을 해보기 바랍니다. 두 장당 한 장 가짜 투표율을 집어넣으면 이게 3이지 않습니까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 투표율은 13.73% 발표 사전 투표율은 20.40% 사전 투표율 뻥튀기는 6.67% 투입 위조 투표지 양은 9,230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 치러진 조작값이 여러분들 후복은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3 집어넣지 4 집어넣지 5 집어넣지 6 집어넣지 11 집어넣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화끈하게 조작하자. 찍소리 못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 여러분들 한 장을 진짜 투표지 두 장당 집어넣었다. 3을 집어넣으면 쫙 바뀌는 겁니다. 3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한 9,200 그럼 여러분 더 기분이 좋아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뭐 찍소리 못할 건데 가짜 투표지 여러분 한 장당 진짜 투표 한 장 집어넣읍시다. 그럼 2 하면 여러분 몇 표 집어넣으면 되는지 2 집어넣으면 뭡니까 사전 투표율 기준으로 13.34%를 뻥튀기 하고 18,459표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전산조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다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핵심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역대 선거에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느냐 조작값을 어떻게 입력했느냐 이게 그동안 이야기했던 조작값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몇 장당 가짜 투표를 한 장 투입한 걸 넣는데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2를 넣을 건지 3을 넣을 건지 4를 넣을 건지 결정하고 그걸 결정하게 되면 위조 투표지 를 몇 표를 집어넣어야 될지 사전투표를 얼마를 뻥튀기 해야 될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 왜 가능한 거 아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들킨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득표수를 전산으로 조작하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건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확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 다만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게 되면 위조 투표를 투입했으니까 전산 발표한 거 하고 위조 투표 투입한 거 딱 맞아떨어진 거죠. 보지는 않았지만 집어넣었으니까 나왔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다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득표수 늘어났을 리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핵심은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쉬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러면 열 번 해왔는데 다음에 안 한다 그건 아닌 거죠. 반드시 하죠. 그리고 그 행위주체들의 지금 입장도 미뤄보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묵사벌로 만들려고 하겠죠. 어떻든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이지만 과학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보고를 드린 겁니다. 내일은 이제 나경훈 의원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첫술에 배가 부를 수 없듯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다른 사례를 가지고 몇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하는 것은 전국을 순식간에 이름들을 그냥 다 뜯어고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만든 소위 4월 10일 총선 결과 전망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가상 시나리오로 한 장당 한 장씩을 추가하는 경우 진짜 투표 2장당 가짜 투표 1장을 추가하는 경우 열 장당 다 한 장을 추가하는 경우 그런 모른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전투표자수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부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국힘당 사람들이 관철시킬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지속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것을 밝혀내야 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100일 안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3월 한 달 여러분들 아주 좋은 그런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여러분들 오전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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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